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최저임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2018년도 기준으로 1,530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 또 영세한 사업자 부담이 많이 커졌겠죠.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한다. 이런 집회했다고 하는 뉴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 고용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끔씩 저희 거래처에서도 직원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 들어오냐. 그리고 또 사장님도 통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직원들한테 언제 줘야 되냐. 이거 아니거든요. 고용주, 사업주한테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재직자를 대상하는 것과 퇴사자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현재 재직 중인 재직자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3개월간 노동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30인 미만을 판단을 할 때 상용근로자, 우리가 정직원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 또 단시간근로자, 이런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노동자 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 사업주의 배우자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즉 자녀, 부모로서 직원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그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제외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직원이 딱 30명이에요. 한 명만 덜 있었더라면 이라고 해서 한 명을 해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30인 미만으로 임원을, 인원을 감원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는 29명이었어요. 딱 30인 미만이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30인 이상으로 넘어갔다면 지원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29명까지는 지원을 받으시고 그 인원을 넘어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고용 조정으로서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인원을 감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우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지원 사업의 목적,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인데요. 먼저 고소득 사업자, 사업주는 과세 소득 5억 원으로 판단을 하는데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기 순이익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임금 채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을 제트제트 지급하는 사업주들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도 우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퇴사한 퇴사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18년 1월 1일 이후에 자발적인 사유나 우리 계약기간이 완료로 퇴사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